자 여러분 고정훈 수생입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그날은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험 끝나자마자 보통 한 10분 안에 10분, 15분 안에 가답안을 내고 저는 국가고시센터에서 정답이 보통 1시나 2시쯤에 확정이 되지만 그 전에 이미 해설강의 녹화를 이미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날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다들 이제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멘붕, 현재까지도 좀 마음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뭐 앞으로 지방직까지 이제 6주가 딱 남았습니다. 이 6주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예년에 봐도 이제 국가직을 망치고 나서 이게 전화 유혹이 돼서 지방직이나 지방교육이나 서울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합격자들이 뭐 저희 연구실에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1년에 우리 연구실에서 만나는 합격자들만 한 2, 300명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 다 국가직을 잘 쳐서 붙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국가직에서 완전히 망하고 나서 진짜 위기를 기회로 활용을 해서 절치 부심. 그래서 이제 지방직이나 서울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거기도 뽑는 숫자는 만만치 않거든요. 자 여러분 어적어적게 시험 잘 보셔서 지금 이제 내심 합격권에 들어갈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지금 이 강의가 지금 이 영상이 그렇게 필요 없겠지만 지금 이제 어적어적게 시험을 망치신 분들은 뭐 저의 영상을 조금 한번 관심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날 어제 그저께 그 난이도와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뭐 토요일 밤 일요일 날 연구실에서 이제 차근차근 과연 이걸 어디에서 냈지 차근차근 이제 확인을 좀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 국가고의센터에서 낸 기출 문제랑 비교도 꼼꼼히 좀 해봤습니다. 결론은 작년 국가직 7급 수준이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9급 중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난이도가 높았죠. 작년 국가직 하반기 9급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는데 그거보다도 반 문제나 한 문제 정도 더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날 제가 해설강의 급하게 찍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75점, 80점으로도 충분히 붙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컷낮은 직렬, 이 컷낮은 직렬은 한국사 70점 맞고 붙는 사람도 꽤 나올 겁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뭐 그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황당한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좀 지나치게 지나치게 들어간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날은 일곱, 여덟 문제가 나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어차피 한 두세 문제 정도 많으면 서너 문제 정도를 줘요. 난이도 중상급 문제를 가끔씩 구급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지만 가끔씩 만점 방지용에 가까운 문제도 한 문제씩 툭툭 던집니다. 그런데 그날 토요일 날 보면 이거는 분명히 스타일은 지금까지 국가고시 때에서는 지난 2년, 3년 동안 내던 스타일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너무 과하게 어려운 너무 과하게 어려운 문제가 보통 한 두세 문제, 서너 문제 정도가 돼야 되는데 변별력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일곱, 여덟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특히 맨 마지막 페이지가 다섯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맨 마지막 페이지 다섯 문제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죠. 아마 대개 페이스가 많이 스텝이 많이 꼬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찬찬히 복귀를 해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터무니없는 점수를 받을 것은 아니었는데 그날 예상했던 난이도보다 확 어려워지니까 아마 문제를 풀면서 상당히 스텝이 꼬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 자체는 기존과 비슷하다. 하지만 난이도 조절을 잘못한 것 뿐이다. 보통 중상급 문제가 보통 한 두세 문제, 서너 문제 나오는 것에 비해서 구급에서는 이거는 마치 7급처럼 중상급 문제를 1, 8문제를 던져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의 대다수의 구준생들이 생각하고 있던 난이도에서 훨씬 높아지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멘붕이 오고 스텝이 꼬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다면 과연 이번 지방직 똑같은 기관에서 내잖아요. 국가고시센터 똑같은 기관에서 내는데 이번 지방직은 그럼 이렇게 어려울까?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이번에 뭐 난이도를 좀 이렇게 난이도의 강약을 잘 못 조절한 것이지 사실 지금까지는 국가직의 경우에는 2016년 4월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 이렇게 상당히 불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렵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의도하고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당황스럽겠지만 지방직 구급은 예년에 기초해서 작년 6월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 6월이나 여기에 기초해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단 이번처럼 살짝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뭐 이 작년 6월보다 살짝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조금 더 준비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국가직의 기준을 해서 준비한다면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뾰족히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작년 6월 지방직, 재작년 6월 지방직 여기에 기준을 잡고 단 그것보다 살짝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틀 동안 하루 반 정도 모니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카페에 자기 점수를 뭐 카페 지금 이제 벌써 카페나 우리 사이트에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답변을 합니다마는 상담이나 답변 그 질문 글이 몇백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상당수가 이제 자기 점수가 몇 점이다. 뭐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시험에 80점, 85점 이상 받은 사람들 사실 85점 이상은 제가 봤을 땐 3% 안 될 겁니다. 전체 공지생 중에 3% 안 될 겁니다. 80점 이상만 받은, 80점 이상 받은 사람은 사실은 한국사를 굉장히 잘 본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80점 이상, 85점 이상 한국사를 잘 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문제 푸는 감각, 문제 푸는 스킬 이런 게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수드리잖아요. 멍하게 요양노트 바라보는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다. 제일 어리석은 공부법이 요양노트를 달달달 외우는 거죠. 요양노트 달달달 외우고 기출문제 달달달 외워서 과연 이런 식의,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능 스타일로 좀 합리적인 추론 이런 걸 하는 문제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번에는 한 서너 문제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유출을 해갖고 정답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는 서너 문제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한두 문제 잡기 전에는 사실 80점 이상 고득점이 어려워요. 과연 요양노트 달달달 외워서 기출문제 다섯 번, 열 번 반복해서 과연 그런 문제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번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 푸는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8번 국가총동원법이나 그 다음에 18번 김종필 오이라 비밀메모와 불안각서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 사실 그 두 문제는 대놓고 어렵게 낸 겁니다. 대놓고 어렵게 낸 거라 사실상 7준생들한테는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9준생들한테 그 정도면 만점 방지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문제 예를 들어서 성략자 그 다음에 진화 그 다음에 일제강점계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은 정답을 퍼펙트하게 압축은 시킬 수 없지만 대충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만 추론하면 정답을 충분히 토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제가 카페에다가 진화 문제를 예를 들어 놨습니다. 뭐 성략자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계 생활 모습도 그렇고 자 시험이 끝나니까 우리 카페에도 그런 분들이 등장했습니다. DC 같은 데야 이 또라이 관심종자들이 드글드글 그리는 곳이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카페는 좀 저는 다를 거라고 봤는데 우리 카페에도 보니까 영단주택이 뭐 진화의 한시나 영단주택이 있는 기본서가 어디냐 아 그게 국정교과서 긁었다 하더라 그럼 국정교과서 구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사실 영단주택이 어떤 특정 기본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생이 그걸 평상시에 강조를 했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 문제는 사실 문화주택은 강사들이 가르쳐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단주택하고 문화주택을 바꿔서 말장난 친 건데 사실 영단주택을 수업시간에 강조한 강사가 누가 있냐고 그 새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기본서에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새끼는 사기꾼이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화의 한시도 평상시에 그걸 강조한 강사는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평상시에 강조한 강사는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시대 상황을 유추해갖고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제가 저는 뭐 저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제기하고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제가 카페를 통해서 연구실에서 1년 365일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저도 여러분들 의견을 우리 컨텐츠에 계속 반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중심 잘 잡아야지 영단주택이 국사교과서에 있는 단어라서 그럼 지금 국사교과서 고등학교 국정교과서가 어마어마하게 심화합니다. 그거는 강사들이 저도 영단주택이 뭐 국사교과서에 그건 진짜 기퉁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지까지 어떻게 준비할 거냐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번에 60점 이하다 한국사 점수가 60점 이하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언급한 그 킬러 문제 7문제 그 7문제 말고 나머지 충분히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13문제 중에서 2문제 3문제 이상 틀렸다.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기가 약한 겁니다. 기본기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미 들으셨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21강짜리 파이널 합축정이나 이런 짧은 이론 강의를 지금이라도 1.2배속 1.3배속으로 듣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걸 얼른 끝내고 나서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다. 그러면 이제 올해 시즌 1,2 만약에 시즌 1,2를 풀었으면 시즌 3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 더 풀고 싶으면 작년 시즌 1 같은 거 이런 모의고사를 지방지까지 최소한 2세트 정도 2세트면 20회입니다. 그런 정도 자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60점 이하다 또는 60점 65점 70점을 받았지만 그 제가 아까 킬러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7문제 말고 나머지 13문제 중에서 최소한 2세 문제 이상을 틀렸다. 그런 분들은 기본기가 부족한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딱 두 가지 미션을 말씀드립니다. 6주 동안 할 두 가지 미션 하나는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파이널 압축정리 지금이라도 이론 압축강의를 들으라. 그 다음에 그거 들을 때는 처음부터 듣지 말고 뒷부분부터 들으세요. 근현대 쪽 먼저 듣고 조선시대 듣고 그 다음에 앞부분 제일 나중에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분들은 모의고사 최소한 2세트 정도. 자 뭐 예를 들어 올해 시즌 1,2 아직도 안 했으면 시즌 1,2 하시면 되고 시즌 1까지 했으면 시즌 2하고 작년 시즌 1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제발 이분들은 모의고사 동력 모의고사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 말고 총평하고 틀린 문제라도 패스를 가지고 있으면 틀린 문제라도 해설 강의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소위 문제 푸는 스킬 문제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게 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 60점 이상이 60점이 안 나온 사람들은 간단해요. 문제 푸는 것에 대한 눈을 못 든 겁니다. 알겠죠? 문제 그 모의고사 동력 모의고사 20회 두 세트 정도 풀면서 문제 푸는 것에 대한 눈을 떠야 됩니다. 딱 이 두 가지 미신만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예년처럼 평이하게 나왔을 때는 충분히 90점 95점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처럼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75점까지는 근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번 시험에 70점 이상 맞으셨다. 그 다음에 킬러 문제 일곱 문제 중에서 뭐 한 두세 문제 틀려서 70점 75점 나왔다. 이분들은 크게 노선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주일에 9시간 한국사 공부하시면 되고요. 문제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500제 안 푸셨다면 500제 기본을 안 했다면 500제 기본을 하세요. 만약에 500제 기본을 했다면 500제 심화를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동력 모의고사 최소한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 풀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론이 부족하다면 이분들은 전범위를 듣지 말고 필요한 데만 이순환용 개념편이나 초스피드 개념편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세요. 알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이번 시험에 70점 75점 이상 정상적으로 받으신 분들은 한국사의 공부 방법을 크게 바꾸거나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9시간 10시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론은 취약한 부분만 골라서 기본서를 읽거나 그 다음에 이순환용 개념편이나 초스피드 개념편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500제 기본 안 했으면 기본 500제 기본을 했으면 500제 심화 그래서 이제 한 3주 4주 잡고 500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험 한 2주 앞두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 하십시오. 이분들은 아마 모르게 몰라도 올해 동영 시즌 1 2 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시즌 1 2 올해 시즌 1만 했으면 시즌 2를 하세요. 알겠죠? 이런 정도로 문제 위주로 정상적으로 준비를 해도 사실 6주 동안 700문제 풀면 이게 적게 푸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자 지금 갑자기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 지금 막 중심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 다음에 카페에 계속 공지를 때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건 뭡니까? 중심을 잘 잡자는 거죠. 제가 이 마당에 여러분들한테 내 강의 뭘 들으라 내 책 뭘 사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 말하던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 제가 내 강의 뭘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지금 절박한 심정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항상 공감하려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중심 잘 잡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역전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연구실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 꼭 국가직을 잘 봐서 잘 풀려서 오는 친구들 보다도 국가직에서 사실 망가졌지만 중심 잘 잡고 지방직이나 서울시에서 좋은 결과를 낸 사람도 억수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험이 끝난 직후라 우리 연구실 전화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이번 주는 최소한 제가 하루 7, 8시간씩 상담할 겁니다. 하지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조금 가이드를 잡아서 자기중심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번에 40점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40점 받은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40점 받은 사람이나 60점 받은 사람이나 20점 받은 사람이나 이게 내공상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80점 85점 90점 받은 사람은 50점 60점 받은 사람보다 분명히 나은 건 사실인데 이번 시험처럼 이렇게 어렵게 내면 10점 정도의 차이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문제 더럽게 어렵게 내서 그냥 페이스 꼬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세법으로 세법으로 한두 문제 더 맞은 사람하고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지방직은 예년의 기초에서 스타일은 그대로입니다. 예년의 기초에서 같이 준비를 해보시자고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사실 저도 제 강의가 제 강의나 우리 교제가 이번 시험을 퍼펙트하게 커버를 해줬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애로도 있습니다. 이건 출제자가 갑입니다. 출제자가 주요 강사들의 책을 보고서 내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사실 출제자가 갑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사람들보다 그 출제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콘텐츠 준비를 해서 수험생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뭡니까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문제를 많이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짧은 특강들을 많이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험생들의 어떤 합격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서포트를 하는 건데 제 강의가 우리 콘텐츠가 100% 다 커버하지 못해서 저도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시회는 사실 장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지금까지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왔다면 남은 기간 지방직 서울시까지는 저를 한번 믿고 한번 같이 가시자고요. 만약에 지방직이나 서울시 두 번 더 쳤는데 한국사에서 85점 90점 셋 중에 한 두 번 정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 냉정하게 저희 콘텐츠를 평가해 주십시오. 하지만 지방직까지 서울시까지는 저희 어떤 이 진심이나 열정 노력 이걸 좀 믿고 같이 한번 가시자고요.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